전 세계의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 파, 펜! 어떤 나라가 순위권에 있는지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채널 9점 10위 벨기에 979점 공동 8위 한국, 이탈리아 980점 한국이 8위네요 뭐든 순위에서 밀리면 안되는데 약간 아쉽네요 공동 6위 독일, 아일랜드 982점 공동 3위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985점 2위, 스웨덴 986점 1위, 싱가포르 989점 이외에 미국, 중국이 36위였고 일본이 19위였습니다 세계 평균 점수는 781점이었다고 하네요 평균 점수보다 한국이 200점 가까이 많은 수치죠 최하위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으로 176위 394점이었다고 합니다 이 자료의 출처는 세이브 더 칠드럼 이라는 곳에서 출처를 했는데 여러가지 기준을 두고 순위를 매겼겠죠 우리나라가 조금 더 높은 순위에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최하위인 나라도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더욱더 흥미있는 순위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